이번 시간에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로그는 프로그램의 또는 시스템의 상태를 기록하는 행위를 로그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기록된 상태들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하면서 이 문제가 어떤 맥락을 통해서 유래했는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로그라고 하는 겁니다. 말이 좀 어렵지만 뒤에서 예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로그를 여러분들이 찍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바 덤프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. 인자로 전달된 값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가 바 덤프인데요. 여긴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이 바 덤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이 바 덤프라는 함수는 ph4, ph5에서 지원되는 함수고요.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자로 익스프레이션이라고 하는 맥스드는 값이 전달이 되는데 믹스드라고 하는 것은 숫자건, 문자건, 베어링건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.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시죠. 우선 첫 번째 예제는 배열을 하나 정의했습니다. 이 배열은 첫 번째 원소는 1, 두 번째는 2고, 세 번째 원소는 어레이가 다시 들어옵니다. 그리고 그 어레이는 abc라고 하는 값을 각각 가지고 있는 원소입니다. 그래서 그 배열이, 이렇게 제가 강조 표시한 배열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졌고, 바 덤프의 인자로 a라고 하는 변수를 전달을 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. 출력된 내용을 한번 보면, 어레이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배열이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 세 개의 원소는 각각 0, 1, 2로 표시가 되는데요. 첫 번째 원소는 0 밑에 있습니다. int, 인티저의 약자죠. 이거는 숫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괄호에 1이 되어 있으면, 1이라고 하는 값이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은 1인데, 그것은 숫자다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2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원소는 값이 2인데,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이 숫자라는 뜻이죠. 그리고 세 번째 원소는 어레이, 즉 배열이라는 뜻이고, 그 배열은 세 개의 원소를 다시 가지고 있고, 이 원소의 첫 번째 값은 값이 a인데, 이 a라고 하는 값은 문자고, 길이는 1이다.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다라는 뜻이죠. 그렇게 해서 a, b, c가 만들어져서, 여기 있는 이 배열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형태로 출력이 된 겁니다.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이 바 덤프로, 여러분이 첫 번째 인자만 값을 주는 게 아니라, 두 번째 인자에도 값을 줬을 경우에는,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를 차례대로,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 주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바 덤프와 함께 같이 사용이 되는 것이, 바 익스포트라는 게 있고, 프린트 알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것들에 대한 사용법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